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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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청소도 이런말하기 좀 그런데 응? 내가 들어올게 문장인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거 심히 본거야 왜냐면 보통 이렇게 난 추건을 하면서 점을 보는데 뭐 추건 할 것도 없어 기준이면 딱 안단대 소름이 돋아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 소름이 머리가 다 쫙 올라가 왜 이렇게 허주를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허주에다가 뒤에 무슨 걸기인지 개끼인지 죄다 깔고 들어와 어떻게 같이 딸고 딸고 들어오는거야 막 떼거지로 들어오지 그런데 어이없어 보고 있었어 자네는 왜 신을 받아야되는 사주가 분명한데 왜 이렇게 허주에 끼워가지고 닐리리 닐리리 놀고 앉아있나 사주가 너무세도 너무 세 자네는 무당 웬만한 점집과 무당을 깔고 뭉개는구만 이 사람 이 점집 처절 주탄해봐야 내 하는 얘기가 너 신 언제 봤니 언제 봤니 언제 봤니 그 놈의 뒤에 따라 붙는 그 허준 언제 처벌이니 하는데 신의 벌전이 너무 많아 벌점이요? 벌전 벌전이 뭐냐면 신의 벌전이 뭐냐면 신령님들이 많이 노하셔가지고 신령님들한테 집안 진중으로 다 벌받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 눈에는 신명이 들어왔는데 진짜 신명은 한 분도 안 계셔 무당이 되기 전에 허주가 많이 낀다고 헛귀신들이 그게 신인 줄 알아 술 좀 들어가면 너 차 조심해 너 너 다리 부러진다 얘 너 그럼 진짜 부러져 귀신들은 고런건 해줘 왜? 내가 갖고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보통 무단 데려오잖아 뭐 허주가 꼈으니까 테마? 무슨 테마? 테마는 사기야 근데 내가 신의를 받는다 그러면 신명에서 내리치기 때문에 허주가 나간단 말이지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? 그러면 받아야 되나요? 네 저도 신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 잘 안해 솔직히 말하면 왜? 그 정도로 사주 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 그치? 동네 무당 될 거면 하지 말고 큰 판에서 놀아 놀 거면 무당들에도 큰 무당 되려고 노력해봐 왜 그러다가는 나중에 몸이 더 나빠져 자네가 신을 안 받으면 나중에 갈수록 갈수록 힘들어서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정신으로 신 내림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수면제를 열아 쳐 먹어도 못자 잠이 안와 그건 신병이야 본인이 알면서 왜 그래 언제쯤 받아야 되나요?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? 서른아홉입니다 올해 받아야 돼 서른아홉이 아홉이 받아야지 내년에 못 받아 내년에 받으면 내년 1년 내내 고생해야 돼 그리고 내 훈련에 받아야 돼 올해 아니면 근데 지금 지나도 한참 지났어 원래는 스물아홉이나 될까 서른다섯이 될까 그때 받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도 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신명에도 눌리고 귀신에도 눌리고 조상에도 눌려있다 그래 그러니 내 몸이 나만 아겠냐 신받아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웬만하면 눌렀을 수 있으면 눌러줄 텐데 그러기에도 늦었어 그러려면 벌써 20대 때 쿠팡 열어서 몇 번을 해가지고 눌렀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늦어서 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선생님도 여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는 자네가 골라야지 제가 어떻게 골라요? 자기야 마음에 드는 손님한테 가서 해 그러면 그만큼 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내가 해줘? 아니 봐봐 날 잡고 시잡아서 딱 해서 삼산 돌고 그리고 신바다 아마 삼산 돌 때서부터 말문이 축축축 터져서 나갈걸 산에서부터 원래 신굿은 삼산을 돌아 하루 그 다음에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극당으로 들어와 극당으로 돌아가서 한 이틀 정도 구태해 총 3일이 걸려 어떤 무당들은 신굿 타는데 작투를 태워 그거는 미친 짓이고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이 선생한테 갔는데 어 이 선생이 아닌가 봬 저 선생한테 또 가 그러면서 애는 병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받아야 돼 여태까지 버티는 것도 신기해 얼굴은 까맣게 돼가지고 아니 원래 표시 원래 까맣지만은 내가 얘기하는 까맣다는 건 뭐냐면 썩어들어간다고 밝은 까망이 아니잖아 자네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얘기한다 사람들한테 신받으란 말 웬만하면 안 해 그리고 그 뒤에 XXXX 좀 그만 꿇고 다녀 이건 어떻게 막 어 신받을 때 내가 다 내가 만약에 해주면 내가 다 쳐 버려 갓자는 것들 됐죠? 마음 정했어요? 네 흐트러트리지마 안 흐트러져요 그리고 신받는 날짜 쫙 잡히면 기도하지마 더 힘들어 자네가 힘든 게 아니야 하는 사람이 힘들어 그 업체내기가 한두 명이래야지 그러고 나면 오래 지나 오래 오래 신받고 나면 자 잘 봐봐 만 1살이 되면은 시내물이 크게 열려서 너볼 일이 나볼 일이 하니 걱정하지 말라 고운 옷 입혀주고 고운 밥 준대 대신 할머니가 고운 옷 입혀주고 고운 밥 준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받아 됐어요? 네 그럼 나가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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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